안녕하세요. 박가이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동식 무시동 시터와 에어컨 기능, 선풍기능까지 같은 3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무시동 시터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대우 네오아미쿠입니다. 배기주름간 인데요. 이렇게 줄여서 보관합니다. 잠시 후에 설치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정합니다. 생각보다 쉽지요. 오늘도 바다와 근접하고 있습니다. 외부 모습입니다. 이런 외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요. 천 외부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달라붙죠.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사방이 다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드 기능은요. 송풍, 난방, 에어컨, 냉방 얘기하는 것 같죠? 램프 기능은 점등 밝기 조절합니다. 파워, 운전 정지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터보는 냉방, 동풍 적용. 라인드는 풍량 조절 기능입니다. 1, 2, 3단으로 됩니다. 무시동 시터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온도 올리는 데는 한 15분 걸리더라구요. 이 30분대를 지금 3분대로 추렸습니다. 이 차에 추가 설치된 GSP 파워뱅크 올인원 210A에서 220V 무시동 정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차량은 완전 시동 정지 상태에서 사용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더라구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갔네요. 에어컨 작동은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배수호수 설치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지금 에어컨 작동 중인데요. 온도가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너뛰기 한겁니다. 20분 미만으로만 내려가면 충분하죠. 질문 내용은요.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무시동 정지 220V 사용중입니다. 저희 채널은요. 금속, 생활 꿀팁, 힐링, 3개 카테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